다같이 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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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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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장 1장 2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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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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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좋지니라. 한 문등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히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절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등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수상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남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가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사카야 꽃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째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로 하신 말씀에 의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 다음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웠음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석의간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사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메 귀신들 인자 둘이 무덤상에 사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대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걸어대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제지대에 두려 보내소서 한대.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의 계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 인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구장 예수께서 배우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석의원들을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에 쓸데이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남아가로돼 우리와 바리세인들은 금식하였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찌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주고 부대도 버리게 되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어가 거르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혀서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를 혈류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둑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둑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르사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씨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허나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르사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거르되 다위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르사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돌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세인들은 가르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손과 촌의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미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하는 시문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부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까와 바들롬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부와 다데오 가난인 시문과 및 가룬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에 가라사대 이방인이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아닐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동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칙칙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피팍하고 된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좋카도다. 집 주인을 바할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 듯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바라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로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오미와 불화하게 하려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에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거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뒤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해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라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누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누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침내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인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암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메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 찐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 찐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는 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회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운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대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세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거 이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갓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들여 눈 멀고 벙어리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대 이는 다이세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세인들은 듣고 가로대 이가 귀신의 왕 바을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을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가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가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우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강하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미요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미요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선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13장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오려 여러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도돈우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 길은 눈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에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에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제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 가 되는 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율을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 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 이까 주인이 가로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 이까 주인이 가로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우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우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우로 말씀하시고 비우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우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밭은 세상이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묻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로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다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율을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체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때 분봉하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내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리베아내 헤롯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롯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하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수채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대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 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몰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한대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걸어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노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개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대 누구든지 아비에게 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패하는 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자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수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르되 바리세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 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주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르되 주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아니하여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르되 주여 저를 도우서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데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과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바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지날까 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대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른 만큼 떡을 얻으리 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대 일곱개와 작은 생선 두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개와 그 생선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명 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바르생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이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르생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라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열두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 떡 7개로 4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어떤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 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가 대답하여 가라대 주는 그리스도 시오 사라기 신 하나님의 아들 신 이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이노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 이라 또 내가 내게 이루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두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단을 받고 죽임을 다하고 제 삶이래 살아나야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그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면 이를 누구든지 그때 각 사람의 행안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들도 있느니라 엿새우 예수께서 베드로와야 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홍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때의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봐 가로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많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두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못잡아 그러대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유아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미의원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해 한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고 저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여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지이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낳으니라 이때 제자들의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구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보나음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대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심하나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대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로하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익해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개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힐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